이선님 이선님 함께 행사 드리겠습니다 가운데서요 뒤로 조금 더 불러주시고 가운데 센터를 먼저 시선 주시고 오른쪽 먼저 가실까요? 왼쪽 가겠습니다 방역수사대장 역을 받고 계신 우리 박호사님에게 말해드립니다 올해 드라마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입니다 소감 들어봅니다 아직 저희 박호영사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 축이라서요 시상식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대표 주자인 우리 우태섭 환불와 신학윤씨가 모자를 모르게 돼서 저희가 대표로 대신해서 왔어요 결과보다는 저희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알려드리는 기쁨으로 참석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선님에게도 이 팀이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드라마와 강력한 대상 후보가 있습니다 소감 어떠실 것 같습니다 본인의 오늘 느낌과 촉이? 아 네 아직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 또 방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나쁜형사팀을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엔딩 모습 본인의 캐릭터들에도 좋고 가운데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가운데입니다 네 나쁜형사팀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운데도요 네 홍월한 천재 3부기자로 또 흥흥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설민과 박호사님의 멋진 모습으로 마무리 인사합니다 왼쪽으로 등장하고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괜찮은 시간 감사합니다 자 가운데서요 네 뒤로 조금 더 불러주시고 네 환자님들에게 자 가운데 센터를 먼저 시작해주시고 좋습니다 자 오른쪽 먼저 가실까요 네 네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방역수사대장 역을 맡고 계신 우리 박호사님에게 말해드립니다 네 올해 드라마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입니다 네 소감 들어봅니다 네 네 네 아직 저희 나쁜형사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이어서요 네 시상식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팬들이 그래서 대표주자인 우리 우태성 형과 신학일 씨가 못 오게 돼서 저희가 지금 대표로 대신해서 왔어요 결과보다는 저희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알려드리는 기념으로 참석하기 위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설빈에게도 네 이 팀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올해 드라마와 강력한 대상 후보가 있습니다 소감 네 어떠실 것 같습니다 본인의 오늘 느낌과 촉이 아 네 어 아직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 또 방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불러주셔야 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나쁜형사 팀을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엔딩 모습 본인의 캐릭터들에게도 좋고 가운데 왼쪽 오른쪽으로 갑니다 가운데입니다 네 나쁜형사 팀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운데도요 네 정원아 천재 소리부 기자로 또 훌륭한 역할을 맡고 이설빈과 박호사님의 인사팀 모습으로 마무리 인사합니다 왼쪽으로 도장하고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